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성입니다 제가 오늘 3월에 2023년 첫 단독 공연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에 단독 공연을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봄과 잘 맞는 분위기로 아늑하고 따뜻한 공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3월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 양일간 합정 메세나폴리스 신안 플레이스퀘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터파크에서 예미가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